2019년 11월 26일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!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뭐야..? 우와..뭐야? 안 온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갔구나 이거..이거..이거.. 여러분들..안되겠어..안되겠어..안되겠습니다.. 항상 여기하고 성물을 둘 중에 놓고 봤을때 성모가 유독 강했거든요 그냥 성모부터 가겠습니다.. 괜히..다음부터 무조건 여기 오면 성모부터 먼저 갈게요 여기서 기운을 빼기 싫습니다 우와..괜찮은 장판 기운이 싸먹어진다.. 우와..기운이 싸먹어진다.. 장군은 아니다..기운.. 다 깨어졌어..다 깨어졌어.. 귀신께라고.. ..괜찮아.. 고맙습니다.. 알겠습니다.. ..고맙습니다..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런건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자.. 시바 자.. 시바 자.. 아.. 아.. 시바 시바 잠깐, 조빠야, 시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 누구야? 이인 나와? 나한테 딱 걸렸으니까 나와 도망갈 생각 하지마 일도 하지마 하지마 도망갈 생각 일도 하지마 뭔 소리야 하지마 도망갈 생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가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냐.. 소리.. 소리.. 집중! 가까이있어.. 가까이있어.. 바지들아.. 쓰샷 준비.. 자 가지마세요.. 자 가지마세요.. 가지마세요.. 쓰샷 준비.. 당신 누구십니까? 당신 누구세요? 저는 이전에 여기로 왔었습니다.. 가지마시고.. 우리 얘기로 해요.. 가지마시고.. 고맙습니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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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고 하지마세요.. 무턱대고.. 나가라고만 하지마시고.. 고맙습니다..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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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면 안돼.. 마이콜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데.. 너 홀리기 일부 직전이다 마이콜.. 너 진짜 홀리기 일부 직전이야.. 급거지.. 잠시만요 가지가 가지가 가지 잠깐만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좀 예의를 갖춥시다 자, 돌아가신지 얼마나 되셨어? 4년? 몇 살이요? 울지말고 울지말고 우는거에요? 지금 뭐에요? 4년? 전체 얘기하시오 뭐야?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가봤어요 방금 4년 울면서 얘기하기 싫어 갔어요 지금 뭐야?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? 아예 꺼져 버렸어요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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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시 왔다 잠깐만 다시 왔다 잠깐만 여러분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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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상해 이 망자가 이상한데? 여러분들 안되겠어요 이 망자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만하라니까? 남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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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지 말아요? 나가지 말아요? 나가지 말아요? 나가지 말아요? 여러분들 왠지 이정도면은 아 이런 말씀이 조금 좀 신중한 말이긴 한데 이 망자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나이는 제가 아까전에 글고 4년 됐다겠다 4년 된다고 한거 같고 나이는 35 정도로 들은거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집은 못가지 않았나 그리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말하는게 좀 그래요 잠깐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4 4 5 5